네 오늘 그러면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이선협 본부장님 여의도 형사반장님과 함께 또 우리의 투자 전략 한번 잘 튜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협 부장님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이선협 부장님. 요즘 이제 이선협 부장님이 한 번씩 이렇게 칠판에서도 저희한테 강의도 해주시고 이럴 때 듣는 분들이 보통 이제 좀 어려운 얘기들이 많으면 잘 정리가 안 되기도 하는데 우리 부장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하나 제가 뭐 정리해 따로 할 필요가 없이 너무 잘 들린다. 이런 말씀 좀 많이 주십니다. 이선협 부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한 이틀 전이었나 우리 김 이사님께서 하고 두 분이서 진행하실 때 베어로보틱스가 돼가지고 로봇 관련해서 한 거 보셨을 거예요. 나오셨었죠. 이게 식당에서 서빙하는 거 만드는. 제가 예전에 한번 로봇 관련 주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 하는 OEM 회사가 지금 상장이 돼 있어요. 아 베어로보틱스가? 베어로보틱스가 본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나라 회사한테 줬거든요. OEM 주겠죠. 네. 그게 인탑스라는 회사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회사가 나름대로 다른 것 때문에 지금 빠지고는 있죠.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그 딸 저도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좋았던 게 지금은 로봇을 만드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항상 우리 생활 속에서 로봇이 이렇게 잘 갈 때 보면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를 좀 편리하게 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로봇 태권보이나 마징가제트처럼 어마어마한 로봇이 나와서 그런 개념은 아닌 거거든요. 요즘 잘 아시다시피 또 비상장사이긴 하지만 요즘 골프 캐디도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골프장들이 요즘 캐디가 로봇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이 따라다니면서 물론 체는 제가 꺼내야 되지만 거리도 알려주고 되게 괜찮아요. 제주도에 있는 몇 군데 해제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생겼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훨씬 사회 전반으로 되게 보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어쨌든 시장의 초기라면 성장할수록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매출도 늘 거고 이익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규모의 경쟁을 갖추면 자꾸 주식장을 어렵게 볼 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만 잘 관심을 가지셔도 저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갖습니다. 캐디로봇이 있군요. 캐디로봇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장님 나이스 잘 이런 것도 해주시고 네. 그렇죠. 되게 괜찮은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은근히 이렇게 유튜브 이런 것도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로봇 이런 거 쳐보면 그거 이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활용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은 어디지? 그럼 이 기업에서 만드는 건 얼마나 확장성이 있나? 그리고 확장성과 안에서 또 이걸 또 만드는 데는 어딜까? 이렇게 조금 들어가 보시면 요즘 뭐 서치만 잘해도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크게 길게 보신다라면 저는 큰 문제 없이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친구가 잔디를 기어다니나요? 아니면 잔디하고 다 기어다녀요. 그래요? 은근히 잘 가더라고요. 이게 잘 안 넘어지게 이렇게 설계도 되게 잘 돼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인 1캐디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하나에 로봇이 하나씩 이렇게 쫓아오고 그래요. 대구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보시면 비상장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살 회사는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라고 해서 캐디까지 하는 마당에 다른 건 없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뭐 보이스 캐디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뭐 그런 것까지 다 해주니까. 물에 빠지면 대신 좀 건조 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참고로 동남아 일부 국가는 제가 알기로 물에 빠지면은 실제 수경을 쓰고 가서 공을 이렇게 찾아다 줍니다. 진짜요? 감동의 물결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으로 좀 알려주십니까? 오늘은 최근에 이제 시장에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 그게 이제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그 긴축이 저렇게 했을 때 과연 시장이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도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서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 그리고 그게 지금 패턴화되고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거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차트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거 한번 보시죠. 이거 이제 엔트로 넘기면 되는가? 네. 그거 이제 방향키도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키는 오른쪽 아래쪽에 있죠.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차트부터 볼까? 네. 자 이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차트예요. 이거 매일 보실 수 있어요. 어디서 보세요? 그냥 네이버 같은 데나 아니면 구글에 이런 데 들어가서 포워드 인플레이션만 치시면 기대 인플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센트루이스 여기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거를 데일리로도 계속 보실 수 있고 기간으로도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연준이 지금 꺾고 싶어 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죠.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 인플레이션이 더 우리가 알고는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우려가 제일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이걸로 보통 나타내주거든요. 그런데 한번 잘 봐보세요. 꺾이던 인플레이션이 이때 한번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3월 즈음에서 3월 즈음에서 쭉 내려가다 올라가죠.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고 나서 기대 인플레이가 올라간 거예요. 즉 연준도 이상하죠. 1월까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월 FOMC 좀 남겨놓고 나서 갑자기 말이 굉장히 강해져죠. 그렇죠? 되게 강해졌던 이유가 일단 이거였어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때까지는 오케이. 충분한데 왜 갑자기 근래 또 심하게 강해졌느냐. 이전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빅스텝을 한 해 만에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5월 달뿐만이 아니라 6월 7월 달도 빅스텝인데 이제는 빅스텝도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을 정도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니 우리 주변에서 보면 국제 유가도 많이 빠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내리고 있고 중고재 가격도 내려서 3월의 인플레이션 정점이라는 기대를 우리는 안고 있었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진축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더라는 얘기죠. 자 그게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갑자기 또 빵 뜨죠. 이건 뭐냐면 지금 중국의 봉쇄를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차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바뀌면서 즉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몰라는 이런 상수로 바뀌면서 한번 강해진 거고요. 두 번째는 보신 것처럼 중국의 이 봉쇄와 관련해서는 이런 봉쇄로 하면 오히려 우리가 이런 오미크론 이거 잡는 것도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고 베이징뿐만이 아니라 계속 많은 도시로 번지면서 궁극적으로 이것도 상수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이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연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계죠. 파울 이장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기자회견할 때 3월의 인플레이션 정점론과 관련해서는 너무 섣부르다. 그렇지 않을까 해서 높다라는 게 이걸 보고 한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매일 아침에 이걸 보실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3월, 5월 FOMC 지나서도 또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럼 더 강해지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보고 나서 굳이 파울이나 제임스 블러드 얘기 들을 필요 없이 이것도 쭉 올라간다. 그럼 일단 주식 털고 나오셔야죠. 한 번은 최소한. 그 뒤에 연이어서 일단은 제일 먼저 나팔수로서 제임스 블러드가 얘기하시겠죠.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더 강하게 해야 돼. 라고 해야 될 거고 파울 의장도 할 수 없이 이것과 관련해서 더 안 돼. 라고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볼 때 유가도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지표를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는 것처럼 1차, 2차에 걸쳐서 이게 최근 며칠 동안인 거거든요. 이거 보고 나서 중국의 변수가 상수가 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연준 파울 의장이 며칠 전에 있었던 IMF 총회 지자질문에서도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어요. 현재 하반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 측면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요원해진 거죠. 그래서 뉘앙스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수요를 일부 훼손해서 물가를 잡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게 이거에 기인을 해요. 결국 이 두 가지를 뭐로 본 거예요? 상수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표를 갑자기 이렇게 급등할 때는 다시 한 번 긴장을 하시는 게 맞다. 급등한 뒤에 바로 블러드가 먼저 나와요. 나와서 조금 더 올려야 됩니다. 긴축적인 발언들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뒤에 거 한번 볼까요? 이걸 이제 제가 짧은 시계열로 한 건데 장기 시계열로 봐도 그렇죠, 여러분들? 쭉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때 이후에 기대 임포시 올라가다 잘 꺾였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혹시 공급 변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쭉 올라가고 쭉 올라가버리죠. 그렇죠? 이런 것들과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6월과 관련해서 대응도 가능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건 좀 지우고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5월에는 당연히 50BP인데 6월 기준금리 인상에 보시면 불과 얼마 전까지는 한 달 전에 16%밖에 안 됐던 75BP 인상이 갑자기 77%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불과 여러분들 일주일 전에만 해도 50%밖에 안 되는 이렇게 아니 무슨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확 바뀌고 그래요? 아까 그것 때문이에요. 그 지표에 올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세련되게 이제 블러드 얘기까지 들을 필요가 없죠. 굳이 안 해도 적에 올라가면 블러드는 또 심하게 얘기할 거다. 우리 입장에서는 또 불편한 시장이 전개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먼저 움직여요. 먼저 움직이고 그걸 바탕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얘기해서 저게 정말 유의미하게 확 꺾여져 내려간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긴축에 대한 우려보다는 완화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한 거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더 강해지지는 않을 거니까 얼마마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매일에 한 번씩 나와요. 매일 나와요? 그래서 계속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데일리드로도 가능하고 위클리도 가능하고 계속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미세한 변화까지 그것도 기간별로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이트만 치고 들어가서 보면 되게 쉽게 보실 수 있는 사이트니까 한 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여부가 여기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런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여기 반영되니까 바로 반영된 게 꼭 얘기를 통해서 반영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먼저 저게 또 여기서부터 한 단계 또 레벨업 되네? 그럼 긴장 많이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경기에서 오늘 더 해가면서까지 더 긴축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일단은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할 때 다시 한 번 주식 비우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걸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가신다라고 해도 향후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위험한 소나기는 피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아까도 보여드린 거지만 7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것들도 지금 13%에서 71%까지로 한 달 만에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쭉 보면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 시험하는 분들 저희들한테도 니네 왜 자꾸 틀리느냐 이렇게 변하는 거 저희들이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운이 좋아서 어디 지리산 가서 이제 용한 뭐가 이렇게 바꿔오지 않는 한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연준이나 경제를 보시는 분들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이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잠깐 제가 뒤에부터 땡겨서 뭐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했던 거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자리냐면 여러분들 중국에서 중국에서 지난번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중국의 까오카오라는 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수능이잖아요. 여기서 봤던 굉장히 성적이 좋으신 분들이 어느 학과를 갔나를 통계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료가 꽤 많이 있거든요. 보시면 여러분들 의대가 거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보이세요? 네. 선호학과 선호학과가 제일 많은 게 경제학이에요. 그다음에 공산관리 뭐 이런 거 자 우리도 대학교 다녀보면 선호학과가 점수가 제일 높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의대가 제일 선호가 많지 않나요? 그리고 그렇게 선호학과들이 점수가 높다는 얘기는 그게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죠. 앞날이 창창하거나 그럼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래서 선호학과별로 이렇게 놓고 보면 딱 보면 점수 순위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더니 약간 좀 야 여기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서울대는 어떤 과도 공부를 다 잘해야 가요. 서울대는 어떤 과를 가도 다 1등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분명히 점수 차이는 극명하게 나뉩니다. 모든 대학들이 그렇죠. 어떤 대학이든 그 대학에 들어가서 최선호학과와 그렇지 않은 학과의 점수 차이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게 그대로 통계로 나타난다. 이게 중국의 의료 현실이다는 첫 번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자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체제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노년층이 백신을 맞은 퍼센트가 50%밖에 안 돼요. 절반은 백신을 맞으셨고 절반은 백신을 안 맞으셨어요. 중국이? 네. 우리가 알고는 젊은 층은 80%까지 맞았어요. 노년층이 더 많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한하게 안 맞았더라고요. 안 맞은 것도 문제인데 아시겠지만 중국에 있는 그 물 백신이라는 백신이 우리가 중증을 맞는 유효성이 현재 우리가 맞은 모더나나 파이자보다도 절반 수준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더 장년층인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더 중증을 할 확률이 높고 위험한데 그나마 많이 맞지도 않았다면 사실 만약에 이거를 우리처럼 확 풀었을 경우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그렇죠? 전 이거 볼 때 감당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천명당 의사하고 간호사 숫자도 중국이 현저히 낮죠. 그렇죠?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중국에도 굉장히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걸 뜻하고요. 이것도 중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또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도 굉장히 심해요. 병상수도 선진국 대비 지금 중국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미크로 확 풀어놨다. 그러면 일단 번지는 건 같지만 중증으로 갈 확률도 우리보다 몇 배 이상 높고 중증으로 갔었을 때 그걸 치료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과연 이거를 어떤 정부가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마도 현재 봉사회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땐 너무나 비상식적인 봉쇄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유도 되는 거죠. 단순히 우리는 주석께서 나중에 보면 재임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죽여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핑계를 누구한테 돌릴까요? 중국은 핑계를 돌릴 수 있는 한 곳밖에 없어요. 우린 여당, 야당이라도 있지만 거기는 당이 하나예요. 오로지 저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게 굉장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변수가 상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북경대에서 강의도 하잖아요. 지금이요? 아니 지금은 알아지만 이전까지는 북경대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강의도 했었었고 또 저희 주변에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대학 나온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분들한테 일부러 여쭤봐요. 실제 당신들이 졸업한 대학에서 의대가 순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다 물어봐요. 전체적으로 그럼 다 객관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여기가 인기 있고 이건 그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건 그 대학들이 워낙 좋은 대학이라 거긴 다 1, 2등이 드러나는 게 맞긴 맞아요. 거기에는 이견이 없지만 1, 2등도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마치 제가 전해번에 꼴찌처럼 얘기한 것처럼 조금 잘못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궁극적 여러분들 댓글 다신 분들은 그렇던데 맞는 게 중국에서 의사가 돈이 잘 안 돼요. 임금은 생각보다 많이 낮고 공부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의대 다니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 졸업하기도 쉽지 않고 어느 나라 의대나 의대는 힘들죠. 그럼요. 되게 힘들죠.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것 같아요. 돈이 좀 더 되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나라가 있고 맞습니다. 제가 아는 외과의사는 원래 외과의사하고 순댓집 사장님하고 차이는 익은 걸 써느냐 날 걸 써느냐 그 차이라고 제가 혼난 적도 있는데 어찌 됐든 칼질은 순댓국 사장님이 더 잘 하시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자르는 거 가지고는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이 순이 결국은 돈이 되는 순서겠죠. 여기를 나왔으면 향후에 큰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순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이 이런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또 굉장히 큰 아픔도 있구나라는 부분들도 중국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더 조심하는 게 낫습니까? 오늘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중국 공무원들한테 지금 뭘 했냐면 이 공무원들이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렇죠? 평가를 내릴 때 얼마나 방역을 잘했느냐 해가지고 평가 지표로 삼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 오늘부터 일부 완화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래서 화장품들도 뜨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너무 강해서 이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조금은 조금 완화해도 되라는 게 현재 중국 정부의 지침으로 리커창 총리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극단적인 것까지는 정점을 좀 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네요. 어쨌든 시장 그걸 그대로 반영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앞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보시면 뒤에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게 빅스 지수입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공포 지수라는 거죠. 원래는 발러틸러티 인덱스라고 해서 옵션 내지의 변동성이라는 뜻인 건데 그냥 쉽게 보면 이게 올라가면 시장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공포스럽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내려오면 시장에 대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도 되는 지평인데요. 두 번에 걸쳐서 지금도 보셨겠지만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왔었을 때 조그만 정형화되는 패턴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갑자기 급등을 해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연준 위원들이 이때 3월 15일인가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는 FMC였지 않습니까. 이걸 앞두고 긴장감으로 엄청 조성을 해요. 그래서 미리 파실 수가 있어요. 그거 올라온 다음에 이게 올라오거든요. 그 발언을 통해서 블러드 총재 얘기하고 그 뒷분들 얘기하면서 굉장히 긴장감도를 높여요. 그래서 생각보다 긴축에 대한 우려가 엄청 강해요. 그런데 실제 FMC 열어보니까 이 정도였네. 센 건 맞는데 이 정도였네. 그래서 연준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되면서 이거였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완화 랠리가 펼쳐져요. 중요한 건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해서 된 랠리가 사실 긴축에 대한 우려가 엄청 완화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봤기 때문에 정말 이만큼까지 달려가려고 봤는데 이것밖에 안 달려가네. 사실 그것도 대단히 큰 건데 그러면서 랠리를 했던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제임스 블러드 총재부터 얘기해서 파월 의장까지 계속 일단 불을 질러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5월 살라릿을 연준을 기점으로 해서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온 지금 나온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 블러드가 얘기한 거가 덜 발현될 가능성이 높죠. 이들은 또 이만큼 질러놨죠. 그렇죠? 그럼 지금 시장은 연준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이만큼 나오겠죠. 물론 이 수준이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대단한 긴축이고 우리 할 땐 의학인데 지난번에 말했던 그 표현 10대 맞으실 줄 아는데 7대 맞으면 시장 환호하잖아요. 그렇죠? 그 국면이 또 연줄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그럼 증거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자, 모하마드 엘리언이란 분의 발언을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뭐하는 분입니까, 이분은? 이분이 이제 이코노미 스톡이다 하면서 우리 오건영 부부장도 굉장히 인용을 잘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리안치에서 수석 경제고문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잘 봐보세요. 이게 이제 며칠 안 된 기사인데 자,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라고 얘기했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직역해 보겠습니다. 지금 긴축하면 경기 침체로 가요. 지금 연준이 니들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하면 우리가 물가를 잡는 게 아니라 경제도 같이 잡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로 같이 잡는다는 게 둔화를 시킨 데가 아니라 그대로 하면 침체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월과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연준이 정책을 실수를 했다는 우려가 그동안 주였는데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전면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있대요. 그동안에는 연준의 실수니까 실수를 만회하는 수준에서 긴축을 할 거다라고 봤는데 잘 보면 그 정책의 실수를 만회하는 것보다 더 큰 그 단계로 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중국 때문에. 중국의 현재 봉쇄 우려가 뭐로? 이것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고 그걸 반영을 해서 만약에 지금 연준이 얘기한 대로 그런 정책을 쓰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6월달, 7월달 75BC 계속 올리고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된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5월에 있는 5월에 있는 거는 OCPP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말이 되게 재밌어요. 현재 시장 가격이 매진 공격적 금리 인상 경려를 재고려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타당한지 질문해야 될 거라고 조언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니들 연준이 얘기한 대로 지금 이렇게 하면 어차피 경기 다 죽을 거야.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거 한번 재고려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 가격에 매겨진 매우 공격적인 금리 인상 경려가 경로를 재고려해야 된다. 네. 재고려하고 이것이 타당한지 질문해야 할 것이다. 왜? 여기 해놨잖아요. 이대로 가면 스태그플레이션 간다니까 물가를 잡는 게 아니라 경기도 완전히 개박살이 날 건데 그렇게 하는 물가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한마디를 하면 뭘까요? 긴축에 대한 우려가 정점이라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좋은데 이제 우리가 연준이 그동안 긴축에 대한 우려를 계속 수위를 높여왔는데 이거 이상으로 높이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 왜? 어차피 그럼 경기 죽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가 이 모하매도 엘리엄 말고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시각이세요. 제가 일부러 이거 한 분만 가지고 왔지만 제가 벌써 타진 분만 해도 다섯 분이 넘어요. 이분도 있고 이분도 있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말자가 아니라 이 정도로 해서 잡을 거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 정도면 이미 시장 다 죽을 거야. 라는 표현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이디어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 얘기가 사실 맞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거보다 더 강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나올 가능성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는 겁니다. 또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변수 중에서 우크라이나 변수, 중국 변수가 제일 크죠. 이 두 가지가 이미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죠. 나머지 게 또 인플레이션을 우려시킬 게 있을까요? 물론 제 생각과 다르게 또 뭐가 터질 수도 있는지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변수들이 일단은 이런 지표들에 다 반영이 되고 그 반영이 된 것과 관련해서 긴축에 대한 부분들에도 상당분 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물론 향후에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이분들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리고 현재 지표에 나은 것들 종합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기적인 결론을 첫 번째 말씀드리면 현재 취하고 있는 연준의 이 극단적인 긴축에 대한 정책 경로는 정책 경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 의미는 뭐냐면 어차피 경기도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경기를 둔화시킨 게 아닙니다. 침체로 몰고 가는 거예요. 침체로 몰고 갈 정도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거면 아나니만도 못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것이 타당한 질문 좀 해봐. 그리고 경제적으로 재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무엇 때문에? 중국까지 반영이 돼서 이러면 이거 쉽지 않을 텐데 라고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이분의 말씀을 얼마나 연준이 들을 거고 또 시장이 얼마나 반영이 될지 알 수는 없으나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렇게까지는 경기가 살아남겠어? 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연준을 제외한 또 다른 여러 경제학자분들 중에서도 그렇죠? 다수의 숫자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조금씩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 이미 경제가 죽을 텐데 그러면 뭐다? 지금 긴축에 대한 우려는 최정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솔솔솔솔 흘러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얘기를 믿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처음에 보여드렸던 기대인플레이션 지수를 보는 게 제일 맞겠죠. 그걸 통해서 더 올라간다면 굳이 시장에 참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 근데 그 지수가 자꾸 내려간다면 자꾸 내려간다면 어쨌든 지금 봤던 긴축에 대한 경로는 최정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인플레이션 지표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라가면 할 말이 없고 근데 이게 내려가는데 연준의 바람은 여전히 현재와 다르지 않다면 이거는 곧 완화된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댄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때는 사셔도 괜찮겠죠. 근데 재미있는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표가 먼저 나와요. 지표가 먼저 나오고 연준의원들 외에는 발언은 그게 일정이 정해져 있어도 그날 나오진 않거든요. 며칠 뒤에 나오고 며칠 뒤에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괜히 서로 소설을 쓰는 것도 이제 서로 민망하고 괜히 없는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런 지표를 먼저 보고 지표에 따라서 연준이 어떤 말을 할지 우린 미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더 강하게 발언할 것인지 강하게 가져갈 것인지 또는 더 현재보다는 완화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걸 통해서는 미리 어쨌든 간에 정도의 차이지 짐작은 가능하겠다. 현재보다 더 강해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 시장에서 한발적으로 물러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표는 계속 꺾이고 있는데 발언이 예전하고 수준이 같다라면 그거는 매수세로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 가능성은 혹시 다 열려있긴 하더만 그럼에도 이제 지금 현재 판단은 금리 인상, 긴축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거의 다 대부분 나온 것 같고 더 이상 여기서 더 세게 나올 가능성보다는 그보다 약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근데 그게 물론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조차도 어마어마하게 강한 수준은 맞는데 지금 말 나온 수준보다는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특수부대에 있다가 일반 부대 가면 훈련 같지 않잖아요. 보이스카우트 같잖아요. 너무 너무 폄하했나요? 전 공군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보시면 한 200km, 120km 행군하다가 사실 40km 행군하고 나면 가뿐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40km 행군할 때 저는 제가 별명이 곰발바닥인데 보통 50분하고 10분 쉬잖아요. 저는 쉬라고 할 때 앉아서 쉬어 본 적이 없어요. 40km는 그냥 서서 이렇게 버티다가 이렇게 40km를 행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체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다리만, 죄송합니다. 이런 거 보면 또 혼날나게 굉장히 팬분들을 또 흔들리게 하는 팬들의 마음, 팬심을 굉장히 또 불태우는 그런 발언을 하십니다. 그렇진 않고요. 하체가 굉장히 튼튼하다. 사실 중심에는 항상 하체가 있다는 게 모든 운동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대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거를 저 기대인플레이션 지표 말고 우리가 다른 걸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 기대인플레이션을 가장 크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역시 누가 보더라도 임금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 택스 중에서 집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미리 알 수 있는 것들이 결국 고용 지표라든가 이를 통해서 사실 또 가늠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단순 기대 수준이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5월부터는 이민을 받기로 했다. 이민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어쨌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노동자들은 많아지는 거니 분명히 그거보다 일자리가 훨씬 더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현재 일자리가 그대라고 가정을 하고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임금 상승률은 하반기에 둔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게 이걸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팩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도 아침에 그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벌써 5.37% 30년 기준물로 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기존 주택 판매가 드디어 줄기 시작을 했죠.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그러면 또 우리가 알고는 5, 6월부터 시작해서 또 돈을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이라는 게 실시가 될 텐데 거기서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MBS 주택저당채권을 팔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오르거든요. 그럼 이런 부담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집값이 더 많이 오를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조금 빠지진 않더라도 옆으로 기기만 해도 어차피 이런 인플레라는 게 이런 거는 YOY 기준 즉 전년 동기 대비 아니면 전월 동기 대비 이런 기준인 거니까 충분히 우리가 한 번은 그래도 이런 기대와 관련해서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이렇게 스무딩하게 다운턴 슬로프 하면 좋은데 아무튼 YOY니까 그 높은 수준을 유지되는 게 가장 걱정이잖아요. 사실 김탁이사님 말씀대로 그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확 완화로 돌아설 가능성은 그래서 없는 거죠. 사실 그게 누가 보더라도 유의미하게 지표로 말씀드리면 올해 지금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8.5%인데 현재 이 수준이 올해 말에 4%까지가 연준의 목적 아닙니까? 내년에는 2%로 묶는 거고 8에서 4까지 떨어지려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8에서 7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게 긴데이 인플레이션이 잡힌 거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우리가 보는 거는 그것보다 더 긴축이 세게 안 할 뿐인 거지 이 긴축을 풀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아마도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일정 부분의 긴장 수준을 항상 우리한테 줄 가능성은 있는데 기대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높아지면 그 긴장감을 더 강하게 가져갈 거고 그 정도는 아니라면 긴장감을 가져가야 돼 그것보다는 좀 수위가 낮은 정도로 그러면 긴장 수위가 낮으면 조종의 폭이 적겠죠.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 조종의 폭이 커질 거고요.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기대했던 혹은 시장이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금리 수준이 낮아지는 약간은 그대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좀 덜한 상황이 될 때 우리는 뭐 들어가면 제일 좋습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한 번 이걸 한번 봐보시죠. 뭐냐면 이게 국제 유가 흐름이에요. 제가 원래 기술적 분석을 썩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뭔가 고점에서는 자꾸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한 가지 상식이 더 있어요. 아이고 제가 이게 국제 유가 장기 시계물을 안 가졌네. 국제 유가를 장기적으로 보면요. 국제 유가는 완만한 상승, 완만한 하락은 없어요. 오로지 급등낙밖에 없습니다. 내려간다라면 급락이고 올라간다면 급등이었던 게 이전의 국제 유가의 흐름이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국제 유가를 지금 당장 여기다 놓고 이게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어쨌든 국제 원유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어쨌든 올라가는데 조금 유리한 쪽으로 전개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 국제 유가가 여기서 조금 유의미하게 내려가면 저는 뭐 지난번부터 유가가 좀 내려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요. 그럼 최소한 환율이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렇죠? 엄청나게 내려오지는 않아도 지금 환율 되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원달러는 경상수지 흑자되려면 만약에 유가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서 나오는 현상들이 나오면 생각보다 대형주가 유리하다. 지금 대형주가 제일 부진하거든요.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부진한데 요거가 내려가서 생기는 반등이라면 반등이라면 대형주가 한 번 정도는 랠리가 된다. 물론 이게 추세적인 상승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어쨌든 베어마켓 랠리 수준인 거니까 목표 수익률을 크게 가져서도 안 될 거고 대단히 큰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데 저도 공감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게 가능할 거다라는 점에서 이 유가 관련 차트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일단 미국이 제가 미국 시장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이미 국장에서 이미 거기서 되게 트레이딩 된 사람이라 해병대는 해병대에서 놀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해병대에 나온 건 아닌데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좀 완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최근에 시장이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상식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무슨 상식이냐 여러분들. 금리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는 시장 이 시장을 최근에 우라가니 구미호 이런 얘기들 하면서 금리가 오르는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성장주가 부러진다라는 얘기들 되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가치주가 올라간 국면이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없어요.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98년에서 99년에 미국이 기준금리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98년에서 99년 우리가 아는 시장의 용어가 뭐죠? 닷컴버블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금리 올리는 내내 성장주 밖에 안 올라갔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차트를 보셔도 알 거고. 그리고 또 멀리 안 보고 있고 2004년에서 2006년에도 미국이 기준금리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올라갔던 주식은요. 다 성장주였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밸류이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조선주였다라는 거죠. 제가 겪었던 주식 인생 속에서 금리 인상기 때 가치주가 올라간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 이전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할인을 해서 이론하고 실제는 틀려요. 달라요? 네. 달라요. 그거는 이론적으로 하는 일들이고 실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아니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가치주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례에서는 그런 사례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때 금리 올렸었을 때 공통점은 뭐냐면 성장주 공통점은 뭐냐면 항상 놓고 보면 성장보다도 금리 인상이 좀 느렸을 때 반응하는 현상? 지금처럼 성장보다도 긴축이 더 빠르면 긴축이 더 빠르면 가치주가 맞는 것 같고 같은 금리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성장이 조금 더 빠르면 성장주가 올라갔다는 결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줄이니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니까 길게 봤었을 때 금리 인상하는 국면에서는 반드시 가치주가 성장주가 부러진다라는 잘못된 사례를 가지고 가면 저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건 30년에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그렇죠? 가치주가 금리 인상기 때 상승한 적이 별로 없고요. 오히려 성장주가 더 많이 갔던 사례가 일반적이에요. 사실 근래에 있어서 금리 인상기라고 해봐야 딱 3번밖에 없어요. 90년대 후반하고요. 2004년, 2007년하고 그다음에 2017년대 때 그때 빼놓고는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 때부터는 금리를 계속 못 올리고 계속 Q2, Q1, Q2, Q3 해가지고 양쪽만화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어하고는 조금 차별화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가 금리 인상 때문에 빠진 것도 맞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유동성을 빨아들여서.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큰 뉴스 아닌가요? 이게 현재 미국에서 제한된 빅테크 규제방안이에요. 반독점법. 여러분들 우리나라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왜 지난해 9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는지 기억 안 나십니까? 금리 인상 때문에 하락했던 게 아니라 규제 때문에 하락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런데 미국도 그 규제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아직 올라가 있는 건 실제 법제화된 건 아닙니다. 보시면 플랫폼과 관련된 반독점 규제와 관련된 규제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논의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논의가 시작된 거죠. 논의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빅테크 기업과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는 여기가 바닥일 수 있겠으나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각각의 법안에 따라서 피해가는 기업도 있을 거고 안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고 또 이게 법제화 안 될 수 있는 거지만 이런 부분을 따져보시면서 관련 기업들을 모니터링하실 필요가 있는 걸로 다가왔어요. 이미 우리는 먼저 경험을 했죠. 규제와 관련해서. 그런데 미국도 시작이 되는 거죠. 어차피 최근에 미국의 플랫폼 기업이 많이 빠진 이유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죠.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집에 콕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환경을 즐긴 거죠. 그런 성장이 앞으로도 평생 나올 가능성은 없죠. 모르죠. 나중에 또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있어서 전 세계로 3년 동안 갖춰있으면 더 강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면 온라인 광고가 줄어들 거니까. 그래서 많이 빠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규제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미국 북테크 기업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저는 또 선별이 될 것 같아요. 모든 기업들이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일단은 빠졌어요. 당연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환경보다는 못할 거니까. 그럼 향후에 올라올 때는 이런 어떤 규제를 피해서 오는 기업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규제가 오히려 호재가 되는 기업들도 있으면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갖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말씀드린 순부는 뭐냐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무조건적으로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한 번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서 사실 일정 부분 그런 거 다 반영한 걸로 보여지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좋아질 기업과 그렇지 않을 기업이 조금씩 나눠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예전에 2000대 초반에도 원래 브릭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브릭스? 신흥국 5개가 굉장히 좋아. 그러다가 결국 몇 개가 부러져서 러브라고 해서 또 한두 개 국가로 좁혀지고 기억나시죠? 이런 것처럼 결국 다 보면 그렇게 좁혀져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현재 있었던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다 빠졌으니까 다 같이 올라온다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될 기업과 안 될 기업이 나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사실 모든 기업을 다 우리가 장기 투자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모델도 좀 많이 따져봐야 될 거고 이 법안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고 참고로 이 법안들이 나오면서 혹시 가장 좋은 사례가 되는 게 뭐냐면 벌금 세게 맞으면 좋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플랫폼 기업은 독점적 구조를 가져가는 게 사업 모델의 핵심이에요. 내가 계속 독점적 구조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래서 나온 게 반독점법인 거지 않습니까? 독점을 못하게 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벌금을 때린다는 얘기는 독점은 허용해 줄게 해요. 벌금은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과 관련해서 그 벌칙이 너 이번에 벌금 세게 맞아 라고 해서 끝나면 그 벌금 맞을 때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핵심은 현재 있는 기업들이 독점적 구조를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규제가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현재 독점적 구조를 더 이상 못 가져가게 이게 방해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있는 사업 모델에서 독점적 구조를 못 가져가게 되면 그건 무조건 파셔야 돼요. 사실 거기서부터 사망선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벌금으로 때렸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독점적 구조를 허용해 줄게. 그런데 네가 너 피해를 많이 써니 이 정도 벌금은 내라죠. 일회성 요인이에요. 그뒤부터는 다시 득점이 될 거니까 이익이 늘어난 건 시간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말로 이렇게 저는 이해하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을 건드리면 제가 볼 땐 그건 굉장히 할인 요인이 되고 단순히 그냥 원오프, 일회성적인 어떤 비용의 이슈로 끝나면 저는 그냥 악재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표현이신데 맞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건드리는 게 제일 문제인 거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아서 독점적 구조를 가져가겠다고 지금까지 성장을 했지만 지금까지 왔던 이게 우리나라부터 사실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 중국부터 했네. 중국이 됐고 한국이 됐고 이제 미국까지 온 거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단순히 플랫폼 구업이 정말 많이 빠졌으니까 모든 기업도 많이 빠진 것부터 사봅시다 라는 건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타이밍이다. 분명히 좋아지는 기업도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제는 뭔가 종목에 대한 선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해 보겠습니다. 종목 얘기를 좀 더 여쭤보고 싶지만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와서 제가 또 좋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 다음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요. 오늘 또 고생해 주신 여의도 수사반장 우리 정말 고생 많으셨던 이선혁 부장님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5월 5일이라. 다음 주. 아 다음 주. 아 예 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 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고맙습니다.